진짜 자르진 않고요. 제가 컷팅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출연들 다 같이 신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칼 없이 그러면 사진촬영만 주위로 서주시면 한 번만 더 촬영하고 와치겠습니다.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제작방표회가 SBS 나온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해되고 있는데요. 출연자분들께서도 라이브로 지켜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천방을 아픈 소감을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네, SBS 최초의 월화 예능 오늘 밤 10시에 리틀 포레스토리 네 명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 청정 예능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너무 기대가 많이 됐는데 오늘 밤 10시에 리틀 포레스토리 너무 기대해 주시고요. 이렇게 순서 많이 들어보시고 예쁜 스포 상장까지 보실 수 있으니깐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처음인데요. 정말 고생해서 즐겁게 잘 촬영을 했고요. 이쁘게 가주시기 바랍니다. 월화 10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리틀 포레스토리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틈타임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. 출연자분들은 대기실에서 한 5분 정도 대기해 주시면 저희 자리를 좀 정돈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